Here's a new video of the funniest couple G1 and C1 AKA Lee Mack Reminder, if you're a Jackie fan then subscribe to my channel That's good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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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 want to know But By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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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.. 오..월 올..월?? 오..월 오월!! 오월 오.. 오월 오..일 오월..오리 오..일 오..일 오..월..올.. 어린이날 어린이날 잘하네 형 잘하네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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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, 꼬리, 꼬리. 제스 키스. 너 어떻게 알았어? 오빠 윙크. 귀, 귀. 귀 있는 거, 귀 있는 거. 위에 있어? 귀, 귀. 귀에 있어? 고막, 고막. 아이고, 다른 거. 무슨, 무슨, 무슨 관 있잖아, 관. 관? 무슨 관 있잖아? 아, 달팽이 관. 아, 그럼 아이고, 관 빼고, 관 빼고. 귀에 있는 게 관 말고. 관을, 관을 빼. 관을 빼? 달팽이. 우와. 이거 눈에 좋은 이야기야, 눈. 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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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. 야, 말 좀 해. 두 분이 친해했었나요? 많은 멤버들 가운데서? 아니, 이 친구는요. 강성훈 씨랑 고지용 씨랑 이렇게 자주 여자 꼬시러 다니고. 저는 음악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몰시하고. 오, 무섭다고 그러네. 아, 그래요? 네. 어우, 남자다. 아, 별말 안 해. 어, 말이 그 말을 맞기라고. 나이 돼서 그렇게 많이 아냐는 그런 뜻이죠? 네가 뭘 하잖아. 지어내지 말라고. 아, 지어내지 말라고. 네가 얘기를 하든가. 어떻게 토크쇼에 나와서 말을 하나 하는 거야. 야, 이거 한번 먹어볼래? 미쳤냐, 넌. 뭐야. 이겼다. 뭐 잘하세요? 그렇게 물어봤어요. 뭐라고 대답했어요, 근데 소우 씨가?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. 아, 정말요? 근데 솔직하다고. 솔직하다고 얘를 뽑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들면은 다 뽑아요. 이게 마음에 들면은. 잘하냐 그러길래요. 내가 잘해도 잘한다고 얘기는 안 하죠. 그냥. 좀 하긴 했는데. 네가 그럼 뭘 잘했어, 노래를. 그러니까 뭐 춤 잘 참고. 성훈이 옆에 한 분이 계시길래. 아, 회사에서 대체해준 매니저인가? 왜냐면 그때 당시에도 지금 하와이에서 금방 와서. 저는 왜 안 물어봐요? 네? 장수환 첫인상 안 물어봅니까? 아, 복수예요? 예. 뭐 저런. 아저씨 같았어요. 아, 처음에는? 그래요? 좀 많이 촌스러워. 하와이 물을 먹었지만 좀 촌스러웠던 것 같아요. 하와이. 아, 해외파 치고는 약간 그 느낌의. 우리 저. 부포 느낌이 아니라. 아니, 고급스럽지 못했어요. 아, 그래요? 우리 저. 제 첫인상은 안 물어봐요, 얘에 대한? 아, 어땠나요 우리 장수환씨? 얘 뭔가 했어요. 얘 뭔가. 진짜 뭔가 했어요, 그냥. 아, 그래요? 저 자신도 틴 내서 갈피를 못 잡았거든요. 저 자신도. 저 자신도 틴 내서 갈피를 못 잡았. 이래서 뽑혔다. 사실 방송 아니면 형이랑 여행 갈 리는 없을 것 같아서. 형이, 형이. 자꾸 오일서 뒤에 말을 안 하라고. 자꾸 오일서 뒤에 말을 안 하라고. 자꾸 오일서 뒤에 말을 안 하라고. 아니 그게 아니라 형이. 은지원. 왜 한숨 하셔요. 아니 장수환씨 왜 한숨을. 은지원. 이름만 들어도. 피가 거꾸로 섞여 만드는. 그 이름. 악마. 또라이. 독재자. 지각색. 등. 많은 애칭이 있지만. 난. 그를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리라. 결국. 노에 남는 건. 나밖에 없을 텐데. 술을 편한 사람들하고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. 형이랑은 좀 술자리가 불편하니까. 그래서요. 그래서요.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 어디 가서. 미쳤냐 너. 스피드케이지에 부쩍 굉장히 좀 맞추는 거예요. 좀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. 저희랑 상당히 있는 거 아니면 잘 맞출 자신 있습니다. 하나 둘 셋. 구독. 좋아요. 구독. 구독.